안녕하십니까 물리관리사 보관하역론 시작하겠습니다 보관하역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화물운송론에서는 화물운송을 다루고 여기서는 보관하역론에 가지고 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관과 관련된 내용 나오고 보관의 앞뒤에 또 하역이 있죠 하역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다 추가해 가지고 포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보관 그리고 하역 포장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OTS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어 1에 챕터 1에서 보관 물리론 나오고 보관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 먼저 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코어 1에 가지고 먼저 보관의 역할과 기능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리의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관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원래 보관은 보존관리라고 하는 거죠 보존관리다 해가지고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약자죠 보존관리의 약자 그래서 물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죠 운송과 보관 두 가지가 가장 핵심되는 거죠 운송과 보관의 앞뒤에 하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물류 정보 관련된 내용들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물리 기능 중에 하나로써 보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보관의 개념과 역할 나오는데 언제든지 현무제 나올 때 그냥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관이라고 할 때는 물품의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는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틀리게 만드는 것도 이거와 같이 제일 많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관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보관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죠 또는 시간적 거리를 갖다 조정한다 시간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따라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은 주로 뭐죠?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죠 장소적 효용 또는 공간적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을 따진다고 하면 운송의 경우에는 바로 이걸 통해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고 그런데 운송의 경우에는 운송 중 보관도 있잖아요 운송 중 보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시간적 효용도 함께 창출합니다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제일 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거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걸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보관이 창출하는 기능은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또 시간적 수급 조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출하고 또 이게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시간적 거리를 조정함으로써 결국 시간적 수급 조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시간적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죠 수요 공급의 조정 시간적으로 수급 조정도 하게 되고 수급 조정이 있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가격 조정 기능도 나오는 거죠 수급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가격 조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생산될 때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생산이 안 될 때 내놓으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가격 조정도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격 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고 시간적 거리를 조정한다 나가서 수급 조정 기능도 있고요 나가서 가격 조정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는 거 적시에 원료와 부품을 공급해가지고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그 제품을 수요에 적합하게 적시에 출하할 수 있게 만들죠 수요에 맞게 적시에 출하함으로써 판매 효과를 높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수급 조정 다 보관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이 갖는 기본적 역할과 기능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 따로 나왔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관을 갖다 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작업도 있잖아요 보관을 갖다 하려면 창고에다 넣어야 되는 거죠 넣어야 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꺼내야 되는 거죠 피킹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동그래미 2번 뒤에 나온 내용입니다 재활을 물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주문에 따라 피킹, 분류, 건품 및 출고, 배송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보관과 다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이죠 물론 이제 이 중에는 보관과 함께 이루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작업이지만 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항상 보관의 앞뒤에도 하역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관의 기능 정리해 놨는데 지금 본 내용들 포함해가지고 보관의 기능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시험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관은 특히 첫 번째 나와 있는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 기능을 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 기능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물류센터까지 보내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물류센터에서 고객한테 보내는 거예요 고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 기능 하면 바로 보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과 배송 간의 유난류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운송과 배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송과 배송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항상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물류센터까지 왔단 말이죠 물류센터까지 올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수송이라고 합니다 수송 그리고 물류센터로부터 소비자한테까지 고객한테 갈 때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해요? 딜리버리 해가지고 배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송과 배송 다 합쳐가지고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운송도 트랜스포테이션 수송도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배송은 딜리버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국내하고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구분하고 있으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운송에 두 가지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수송과 배송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운송과 배송 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수송과 배송 간에 물류센터에서 보관 이루어져요 물류센터에서 보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송과 배송 간에 유난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관의 역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수송된 대량의 노트예요 공장에서 수송되어 온 것은 포장 단위가 아주 크잖아요 포장 단위가 큰데 이걸 갖다가 소량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소량으로 나누어가지고 배송하는 중간 기지 역할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과 배송 간 유난류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 또 생산과 판매 간에 조정 또는 완충 기능이 있는 거죠 생산된 것이 보관되다가 고객한테 넘어갈 때까지 판매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과 판매 간에 조정 또는 완충 기능을 한다는 것 그리고 보관이 이루어지는 중에 유통 가공도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큰 포장으로 온 거 대형 포장으로 온 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분한다고 하죠 소분해가지고 작업하는 데가 바로 보관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유통 가공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 유통 가공이라고 할 때 소분도 있지만 이거 말고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집산 분류 조합 이런 것들 다 유통 가공 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보관 중에 유통 가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이건 가장 기본이죠 보관이 바로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관의 기능에 가지고 이해하셨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또 체크할 것도 없고 공부하면서 내용 이해하셨으면 그대로 지나가고 나중에 또 문제 풀어보시면 다 해결되죠 이렇게 해서 보관의 기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관의 원칙입니다 뭐든지 원칙은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관 물류론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공부할 때 나오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게 하역도 포함되고 포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역의 경우에는 또 하역 합리화의 원칙이 나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역 합리화의 원칙 또 포장 합리화의 원칙이 나와 가지고 이것도 볼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보관의 원칙입니다 보관의 원칙 해 가지고 일단은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네 가지 제시하고 하역 합리화의 원칙 중에 하나 빼 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또 왜컨대 포장 합리화의 원칙에 포함되는 거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제시한 다음에 설명을 갖다가 붙여 놓는데 설명을 갖다가 다르게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틀린 거 찾아라 하는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관의 원칙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거 먼저 확인하시고 각각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보관의 원칙 해 가지고 지금 열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 가지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통로 대면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이 쌓기의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 선입 선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 있고요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 있고요 중량 특성의 원칙 그리고 형상 특성의 원칙 그러다가 위치 표시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해 가지고 열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의 원칙이 아닌 게 뭐냐 나오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열 가지 확인하시고 그럼 각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건 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다섯 가지 제시한 다음에 설명 붙여놓고 설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은 다음에 두 개 두 개씩 바꿔놓고서 맞는 거 하나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아니면 박스에다가 설명을 제시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칙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보관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통로 되면 보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창고 가게 되면 렉이 있습니다 렉에다가 물건을 갖다 보관하는데 대개 렉들이 어떻게 돼 있죠 마주봅니다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옆에 렉이 있어 갖고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관한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류창고나 이런 데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건데 물류창고 말고 이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케아 가면 볼 수 있죠 이케아 가면은 이케아 나올 때 물건 싸놓는 거 렉이 있고 그 렉 꼭대기까지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 있는 지게차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다 창고 안인데 창고인데 창고 자체가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창고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렉이 마주보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걸 통로 되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입고와 출고를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입출고를 용이하게 하고 또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통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주보게 보관한다는 겁니다 통로 되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높이 쌓기 원칙이 있습니다 창고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고의 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뭐요 쌓을 수 있는 대로 높게 쌓아야 많이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높이 쌓기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층으로 적재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다가 적재하거나 바닥에다 쌓아놓거나 아니면 팔레트를 이용해 가지고 용적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적보다 그런데 높이 쌓으려면 당연히 뭘 이용해야 돼요 팔레트를 높이 이용하려면 팔레트하고 지게차 이용해야죠 그래서 팔레트에 화물을 적재한 다음에 지게차를 이용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높이 쌓는 것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이 쌓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전에 한자로 써가지고 고적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고적의 원칙 고 높을 것자 적 쌓을 적자 해가지고 한자로 고적이라고 해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런데 지금은 그 한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 씁니다 높이 쌓기의 원칙 선입 선출은 다 아시죠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중에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내보내야죠 그래서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퍼스트 컴 퍼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그래서 이것 다 P4라고 해요 약자로 P4 그래서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출고하는 거죠 대개 이제 선입 선출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상품이 또 있죠 형식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형식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들어왔던 물건은 이제 구식이 돼가지고 안 팔려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식이 나오기 전에 얼른 내보내야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상품 수명지기가 매우 짧은 것들이 있죠 상품 수명지기가 짧은 것들 또 파손이나 감모가 쉽게 생길 수 있는 거 부패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선입 선출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입구에서 출입구에서 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보관할 거냐 안쪽에 보관할 거냐 하는 건데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들어온 다음에 한 번 들어온 다음에 계속 팔려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입구에서 가까운 데 보관해야죠 밤에 한 번 들어왔지만 이렇게 판매가 많지 않은 물건들 판매가 많지 않은 그게 회전율이 매우 낮은 거죠 이런 것들은 안쪽에 보관합니다 반면에 회전율이 매우 높은 제품은 출입구 가까운 데 보관하는 거죠 이걸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전률에 대응해가지고 보관 장소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물품의 장소를 회전 정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입출하 빈도 입고 및 출하 빈도에 따라 보관 장소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입출고 빈도가 매우 높은 이런 상품은 입구 가까운 곳에 보관하고 입출고 빈도가 낮은 상품은 저 안쪽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대응 보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다음에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동일한 물건은 같은 데 보관해야죠 똑같은 물건은 같은 곳에 보관해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동일한 물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물건들 용도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물건들은 가까운 곳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해요 동일한 품목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한다 반면에 유사품 유사품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또 유사한 제품이거나 이럴 때는 근처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중량 특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중량에 따라 보관 장소를 정해야죠 가벼운 상품은 높게 보관해도 되잖아요 높게 반면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무거운 물건은 어떻게 할까요 바닥에 가까운 곳에 보관해야죠 그래야 작업이 용이해지는 거 아닙니까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사람의 허리 작업자의 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허리 아랫부분 무게가 가벼운 것은 윗부분에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량 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상 특성의 원칙도 있는데 이것도 뭐냐면 형상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형상에 따라 보관 방법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상 특성에 부응해서 보관한다는 겁니다 대개 표준화된 제품들이 있어요 표준화된 제품들은 렉에 보관합니다 렉에 보관하고 반면에 표준화되지 않은 상품이 있을 때는 그냥 바닥에다가 싸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나올 때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개 표준화된 상품 이런 것들은 렉에 보관합니다 렉에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상품은 바닥에 보관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위치 표시의 원칙이 있는데 보관품의 보관 장소하고 선반 번호의 위치를 갖다 표시해야죠 그래야만 주문이 들어왔을 때 피커가 피킹을 용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선반에 어떤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쉽게 구분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위치 표시와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피킹 시스템을 갖다 많이 활용하고 있죠 DPS라고 합니다 뒤에서 많이 나올 내용인데 DPS 그래서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 표시기를 갖다가 디지털 표시기를 갖다가 뭐예요 렉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렉에다 붙여놔가지고 피커가 피킹하러 오게 되면 피킹해야 될 물건이 여기 보관되고 있다고 하면 표시기에 나타나요 표시된 것만큼 그 수량만큼만 피킹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야만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창구 안에 있는 렉마다 고유번호가 붙어 있어가지고 피커는 쉽게 식별할 수 있죠 그래서 위치 표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명료성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명료해야 된다는 건데 뭐죠? 시각적으로 쉽게 보관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 있는데 관련 품목이 있죠 관련되는 품목 대개 관련되는 품목들은 한 번 피킹이 되면 함께 피킹이 돼요 대개 관련 품목이니까 어떤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함께 주문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가까운 데 보관해야만 한꺼번에 돌면서 피킹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거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품목을 관련이 있는 품목을 한 장소 또는 가까운 장소에 모아서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어 그대로예요 다 용어 이해하시죠?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관의 원칙인데 이건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좀 확인하시고요 다음에는 보관 물품의 흐름 방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웨이 유턴 의미 다 아시죠? 똑같은 겁니다 대개 이제 입구하고 창고가 있으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으면 입구가 있고 출고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입구 입구 출구 당연히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뭐요?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피킹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원웨이 아닙니까? 근데 입구가 하나만 있어요 입구 하나만 있고 출고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다음에 작업한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유턴이죠 근데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원웨이 유턴 시험 문제에 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보관 물품의 흐름 방식 해가지고 원웨이 방식 원웨이 방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웨이 방식은 입구와 별도로 출구가 있는 겁니다 입구와 출구가 별도로 있을 때 원웨이 반반에 입구 하나만 있어가지고 하나의 입구 가지고 출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유턴 방식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웨이 방식과 유턴 방식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엔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참고 플러스에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한 문제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이게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 과거에는 주로 보관 중에 저장만 하는 거예요 보관이라고 하는 게 들어온 물건 그대로 저장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만 저장하고 있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단순 저장 기능 중심으로 보관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근로에 들어와가지고는 뭐예요? 보관 중에 유통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유통 가공까지 그래서 보관 중에 큰 포장의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작은 포장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고 라벨링하고 이런 것이 보관 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유통 가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저장 기능 중심에서 과거에는 그랬던 겁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저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지금은 라벨링이라든가 재포장 등 유통 지원 기능 또는 유통 가공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근 트렌드예요 보관 중에 유통 가공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변동폭이 큰 물품이 있을 때는 수요 변동이 크면 당연히 뭐예요? 안전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죠 예상치 못한 고객 주문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재고를 갖다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변동폭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 재고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물류정보시스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다 도입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물류정보시스템이 뭐예요? 보관과 관련된 물류정보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보관 관련된 물류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창고관리시스템이라고 해요 창고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창고관리시스템인데 창고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래서 웨어하우스라고 불러요 창고를 갖다가 웨어하우스 그래서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해서 WMS라고 해서 부르는 겁니다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보관 시스템이에요 보관관리시스템 또는 보관정보시스템이죠 해가지고 WMS 지금은 어지간한 물류창고에서는 다 도입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류정보시스템인데 특히 창고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추세가 중에 하나가 뭐죠? 다품정 소량화입니다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품정 소량화 또 소량 다빈도화 조금씩 자주 주문해요 소량 다빈도화, 닐타임의 단축 등 시장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관 방식의 최근 추세인데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체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보관창고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어2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갖다가 우리가 창고라고 하는 거죠 보관창고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창고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창고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창고를 여러 가지로 부분도 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창고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허가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창고 법에 나오잖아요 물류관련 법규에서 물류관련 법규 중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오죠 거기서 물류창고업 나오는데 물류창고업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제죠 물류창고는 국토부장관 또는 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지역에 있는 것은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항만 구역에 있는 창고는 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류창고에 대한 규정이 이제 또 그것도 추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창고에 대한 용어들 별거 다 나오는데 이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 나와 있지만 꼭 필요한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고의 일반적 개념 나오는데 창고의 일반적 성격은 보관을 위한 장소가 바로 창고입니다 그래서 창고의 역할을 해가지고 창고에 치된 역할을 해가지고 과거에는 주로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창고의 성격이 강했단 말이에요 주로 보관을 위한 거예요 보존관리를 위한 건데 운하리에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유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근래에 들어와서는 유통창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관창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여러 가지 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비롯해가지고 제조 과정의 반제품을 일시 저장하거나 일시 저장하거나 또는 중간제품이나 완성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성격이 확장됐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유통창고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정리한다면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유통창고 유통창고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고의 역할 중에 특히 유통창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보관은 지금 오랫동안 보관한 것도 별로 없어요 특히 유통창고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나오는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크로스도킹 시스템이 있죠 크로스도킹 시스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적이 하나죠 크로스도킹 시스템 보관창고에 물류창고에 들어와가지고 도크가 있죠 도크에다가 화물차가 된 다음에 화물을 내린 다음에 창고 안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꺼내와가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배송하는 것이고 근데 이 도크를 갖다 건너뛰는다는 얘기예요 도크를 갖다 건너뛰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창고에다가 보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관하지 않고 수송되어 온 물건이 도크를 건너뛰어가지고 곧바로 배송되는 거예요 결국 보관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보관 없이 곧바로 배송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크로스도킹 시스템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걸 따져본다면 창고의 중요한 역할이 보관보다는 유통창고의 역할이 중시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보관보다 유통창고의 역할이 중시가 되고 있다는 거 그 점 하나 최근에 추세로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고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링크와 노드가 나오는데 대개 우리가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의 3요소라고 하는 거죠 운송과 관련해가지고 운송의 3요소 있습니다 운송의 3요소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 노드 노드가 있고 노드가 있으면 노드를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들이 있죠 도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또는 뭐 철로 있다 그럼 이 우위를 갖다가 뭐에요 이 우위를 갖다가 차가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모드라고 하죠 도로나 철도는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 그래가지고 모드는 운송수단 해가지고 철도냐 아니면 화물차냐 이거죠 철도 화차냐 화물차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노드라고 하는 게 바로 뭐에요 물류센터 물류창고에요 물류창고 물류센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길은 링크라고 해가지고 링크는 뭐에요 연계 얘기하는 거죠 링크 해가지고 운송수단 창고 링크 해가지고 세 가지를 갖다가 운송의 사무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노드 노드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노드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링크와 노드 해가지고 나왔는데 물류활동은 링크와 노드를 갖다 이어주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서 바로 창고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게 노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노드 보시면 노드는 물류센터라든가 배송센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이거 갖다가 노드라고 합니다 물류센터 또는 물류창고가 노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번역할 때는 거점이라고 번역합니다 노드를 거점 거점에 대한 설명 나왔는데 설명은 따로 볼 거 없고요 물류센터가 대피적인 거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엔 그 두 번째 창고의 우여건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창고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창고의 기능 나왔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관의 기능 봤잖아요 보관이 이루어지는 데가 창고니까 보관의 기능이나 창고의 기능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창고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보관이 이루어지죠 보관 기능 또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 뭡니까 재고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재고관리 기능도 있습니다 창고의 기능 중에 재고관리 기능 수송과 배송을 연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드로서 수송과 배송을 연계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보관 중에 유통 가공을 한다고 했죠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나가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또 큰 역할을 하죠 물류비 절감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또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그래서 다품종 소량화 또 소량 다빈도 주문 또 고객의 리드타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고객이 원하는 리드타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다 물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창고의 기능입니다 보관의 기능 연계에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왔다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창고 기능의 개선 방법 나왔는데 또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거기 뭐 저장 중심형 창고해가지고 보관 저장 기능 또 다음 페이지에는 집배송 중심 창고해가지고 입출 거 기능 나왔는데 뭘 구분하고 있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분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나오긴 나왔던 거예요 나오긴 나왔던 건데 우리가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 이것만 알면 절대 안 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다 아시잖아요 하드웨어 그러면 저장 중심형 창고의 경우 즉 보관 저장 기능에서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뭐냐 보관 저장을 위한 창고라고 할 때 하드웨어적인 기능 높은 선반을 사용한다 적층식 선반을 사용한다 선반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예요 적층식 선반을 사용한다 통로를 갖다 없앤다 입체적인 저장력을 이용한다 하이스택 시스템 같은 것들 다 뭐예요 하드웨어 아닙니까 반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뭐예요 통로 면적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수납 설빈에 불필요한 공간을 줄인다거나 선반 적재 효율을 높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프리로케이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뭐 다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만 구분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집배송 중심 창고해가지고 집배송 중심이라고 할 때는 보관 저장보다는 입출구가 중요한 거예요 입출구 크로스토킹 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입고된 다음에 곧바로 배송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는 수평이동의 운반 차량을 이용한다 수직이동의 엘리베이터나 컨베이어 이용한다 그 다음에 중량물 입출구 시 하역기기 이용한다든가 간접 설비를 이용한다는 거 설비니 기기니 다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유닛 로드 시스템으로 물품의 활성도를 높인다든가 창고 내에서 입출구 반품 처리 등의 작업시간 내기가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만 구분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창고 분류하는 게 나옵니다 창고 분류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필요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 명칭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명칭에 따른 분류인데 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절대 읽어보지도 마세요 안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관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보통창고 냉동 냉장창고 해가지고 예전엔 다 이게 창고법에 규정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단지 끝에 나와 있는 야적 창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야적 창고는 뭐예요 그냥 건물도 아니고 땅바닥에 창고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밖에 땅바닥에 그냥 싸놓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싸놓는 걸 야적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이 보관하면서 대개 항구지구나 이런 데서 철재나 동판 컨테이너 등의 물품을 갖다가 바닥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야적 창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 창고라는 게 있죠 물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물에다 보관하는 건데 수면에 원목 등의 물품을 갖다가 보관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원래 수면 창고라고 안 하고 지금은 법에서는 수면 목재 저장소라고 합니다 수면 목재 저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하면 이게 항만 운송사업법에 나오는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볼 건 아니죠 법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항만 운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항만 운송사업법에서 아예 용어의 정의에 이게 나와요 수면 목재 저장소라고 합니다 수면 창고라고 안 합니다 수면 창고라고 안 하고 수면 목재 저장소 왜냐하면 수면에 저장할 수 있는 게 목재밖에 없어요 목재밖에 없기 때문에 원목, 수입한 원목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면 창고라고 안 하고 수면 목재 저장소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다음에 그 창고의 구조에 의한 분류가 나오는데 그 창고의 구조에 의한 분류도 볼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거기서 보통 창고하고 기계화 창고하고 자동화 창고가 있는데 보통 창고는 그냥 옛날에 붙어있던 재래식 창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재래식 창고 아무런 설비가 없어요 벽이 있고 벽을 쌓고 지붕만 있는 이런 창고 그래갖고 문 달아놨죠 바닥에다 그냥 보관하는 거예요 렉도 없고 이게 바로 보통 창고해가지고 과거에 붙어있던 옛날부터 있던 재래식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래식 창고에다가 조금 더 보관 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는 재래식 창고였는데 그 안에다가 일부 천장에다가 레일 날아가지고 크레일을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뭔가 좀 설치를 해요 기계식으로 기계식으로 작동될 수 있게 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그냥 기계화 창고라고 해요 전통적인 재래식 창고인데 거기다가 천장에다가 레일을 설치해가지고 호이스트 호이스트 같은 거 달아가지고 달아올리고 내릴 수 있게 조금 기계화한 거예요 이런 걸 기계식 창고라고 합니다 기계화 창고 또는 기계식 창고 근데 최근에 지어지는 물류창고 서울 주변에도 김포라든가 이런 데 물류창고 엄청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류창고는 대부분 다 뭐예요 완전 입체 자동화 창고예요 그 창고 안이 다 렉으로 돼 있어요 창고 안에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크레인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명령 받은 대로 다 작업하는 거예요 완전한 입체 자동화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화 창고고 또 자동화 창고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 입체 자동화 창고라고 해서 쓰는 건데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동화 창고의 특징 그래서 일단 자동화 창고 기계화 창고는 그래서 이 보통 창고는 재래식 창고다 하는 거 옛날부터 있던 거 그리고 거기다가 어느 정도 렉 시설을 갖춘다든가 아니면 크레인 설치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기계화한 게 기계화 창고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최근에 지어지는 창고는 다 자동화 창고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창고의 특징만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다 그래서 자동화 창고는 컴퓨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 처리라든가 하역 보관 운반 등의 입출고 작업이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요 컴퓨터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창고입니다 창고 안에 사람은 일 안 해요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계화 창고하고 자동화 창고의 차이점은 그 시스템이 정보 처리 시스템과 일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히 정보 처리 시스템하고 일체화되어 있다고 할 때 이게 자동화 창고죠 그 다음에 제어 방식은 온라인 제어 방식과 오프라인 제어 방식이 있다는 것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간이 자동화 창고 또 자동 창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렉의 높이에 따라 저층렉, 중층렉, 고층렉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화 창고의 특징으로서 보실 내용입니다 거기에 자동 창고에 가지고 영어 단어가 나와 있죠 AS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화 창고에 가지고 ASR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동화 창고의 명칭이에요 Automatic Storage Retrieval Storage예요 ASRS라고 합니다 Automatic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그래서 이것 다 SRS라고 해서 완전한 입체 자동화 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인데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요? 그 안에 렉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없어요 다 렉으로 만들어져서 그 사이를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입체 자동화 창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자동화 창고에 대해서 추진배경, 장점, 단점 나와 있는데 장점만 한번 읽어보세요 장점만 아무래도 이제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고도 하고 출고도 한단 말이에요 스테이크 크레인이 있죠 스테이크 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입고도 하고 출고도 하니까 따라서 장고, 장점 입출고 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절감의 효과 창고 안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인력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정확한 입출금이 재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보관 효율이 매우 높아요 고충으로 되어 있어요 고충으로 입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입선출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품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장점입니다 장점만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크 크레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입체 자동화 창고의 특징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입지 기준에 따른 분류 나왔는데 입지 기준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볼 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다음에 기능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보관 창고였지만 지금은 유통 창고 중심으로 운행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관 창고, 유통 창고 말고 보세 창고가 있는데 보세 창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부해야죠 두 군데 나옵니다 화물운송론 또 국제물률은 두 과목에 다 나오잖아요 보세 창고 그래서 보세 창고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관세법의 근거를 두고 관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관세법의 근거를 두고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보세 창고 허가 누가 한다? 관세청장 아닙니다 관세청장 아니고 누구? 세관장 세관장이 허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수출입 파함을 갖다 취급하는 창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이제 수출입세 또 소비세 미인화 파함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보세 창고라고 합니다 세금 부과를 보류했다는 얘기예요 세금 부과를 보류한 이런 창고다 해가지고 보세 창고라고 합니다 그 내용 하나 봐주시고 다음에 보관물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운영 형태에 따른 창고 분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영 형태에 따른 창고 분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자가창고하고 영업창고가 있습니다 자가창고는 뭐예요? 화주가 자기 혼자 이용하기 위한 자가창고예요 그 다음에 영업창고는 뭘까요? 창고업을 하는 창고업자가 운영하는 창고가 영업창고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가 보관을 갖다가 위탁받아가지고 보관료 받고 보관료 받고 보관해주고 물건 찾아가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자가창고, 영업창고 자가창고는 당연히 화주가 자기 멋대로 운영할 수 있죠 자기 창고니까 그런데 자가창고의 경우에는 또 뭐예요? 성수기에는 창고가 가득 차지만 비수기에는 비수기에는 창고가 텅텅 비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영업창고는 상품의 종류마다 성수기, 비수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개 1년 내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 나온 내용은 별 거 없어요 여기 나온 내용 1번, 2번에 나와 있는 자가창고, 영업창고는 뜻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자가창고와 영업창고의 장단점 나오는데 이게 처음 문제 여러 번 나온 건데 아니 가장 촌스러운 초보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여러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가창고의 장단점 영업창고의 장단점 보시는데 자가창고의 단점을 반대로 설명하면 영업창고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가창고의 장점을 반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영업창고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크로스해가지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안 봐도 시험 문제 나오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시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가창고의 장점, 단점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자가창고 장점 화주가 자기 창고주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화물 보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가창고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한 합리화, 생산화도 가능하다 또 기업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자기가 만드는 상품에 알맞게 보관도 할 수 있고 창고 구조도 맘대로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하역 설비의 설계도 가능하다는 거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자기 창고인데 자기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창고 운영의 노하우도 축적할 수가 있죠 수집 및 출하가 일관화된다는 거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고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운영하려면 토지 구입비, 설비 투자 비용 들겠죠 그리고 창고 규모의 고정적 배치에 의한 인건비나 관리비도 부담해야 되고요 자기 창고니까 인건비, 관리비 다 부담해야죠 그다음에 계절 변동에 대해서 비탄력적이에요 계절 변동에 대한 대응이 어렵죠 그리고 또 재고품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자가 창고의 장단점 보시고 반대로 이해하면 영업 창고의 장단점이에요 영업 창고는 창고업자에게 보관을 맡기고 보관을 준 다음에 찾아가고 하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영업 창고입니다 반대로 이해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가 창고, 영업 창고 말고 또 구분해야 되는 게 임대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 3번에 리스 창고라고 나왔는데 리스 창고라고 하기보다는 임대 창고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창고의 일부 공간을 창고의 일부 공간을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화주가 자기 화물을 거기다 전담해서 다루는 겁니다 화주가 자기 창고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을 때 영업 창고지만 임대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창고 공간의 일부를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전용으로 쓰는 거예요 일부 공간을 갖다가 임대해가지고 화주가 전용으로 자기 전용으로 쓸 때 이거 갖다가 임대 창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가 창고와 영업 창고의 중간쯤 되는 거죠 자가 창고와 영업 창고의 중간쯤에 임대 창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보관 공간을 갖다가 리스해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창고의 단기적 임대 자가 창고의 장기적 계약 사이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리스 창고입니다 그 장점은 낮은 임대 요금으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가 창고보다는 훨씬 낮은 비용이에요 자가 창고보다는 낮은 비용으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대 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보관 공간이라든가 재반 공간을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한 화주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높은 임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임대로 지불한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 자동 창고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봤던 거죠 우리가 자동화 창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따로 볼 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 창고와 관련해서 구비 요건 나와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5번의 종류라고 해서 또 세 가지 종류라고 하는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런데 무슨 렉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볼 거 없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창고와 관련해서 약간 이상한 문제가 이상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해진 공식이 있거나 이론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중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가 자동 창고 시스템에서 연수 문제 나온 거 한 번만 풀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자동 창고 시스템 ASRS입니다 네 SR 장비예요 스토리지 앤 리트리월 장비인데 SR 장비가 단일 명령 방식과 이중 명령 처리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 명령 방식 이중 명령 단일 명령은 갖다 놓고 와 거기 창고에 렉에다가 넣고 와 하면 렉에다가 넣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빈 거로 이중 명령은 뭐냐 물건 가져가서 여기다가 넣고 돌아올 때 여기서 꺼내와 이거예요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단일 명령과 이중 명령 처리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다음에 운영 조건에서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 평균 가동률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시간당 처리해야 될 반입 명령 건수와 반출 명령 건수는 각각 15건이다 시간당 처리해야 될 게 15 각각 15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단일 명령 단일 명령 이중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당 처리해야 될 건수가 단일 명령 15건입니다 15건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 게 반입 명령 건수와 반출 명령 건수가 각각 15건이에요 그래서 15건 이것도 15건이에요 각각 15건이라고 했죠 15건 이라고 했고 그런데 단일 명령은 회당 수행 시간이 2분이에요 전체 작업 건수의 60%를 처리합니다 2분 걸려요 15건인데 2분 걸리고 전체 작업 건수의 얼마? 60%를 갖다가 단일 명령이 처리하는 겁니다 60%를 처리한다 이중 명령은 3분이 걸려요 이중 명령은 3분이 걸려요 3분이 걸리는데 4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죠?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를 물어봤어요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를 갖다 물어봤습니다 이게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중 명령 횟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15건이고 15건인데 40%예요 15건인데 40%라고 하면 얼마나 걸려요? 15건 곱하기 전체 거 중에서 40%를 차지해요 0.4 그럼 다해서 뭡니까? 다해서 6번이죠 6번 그래서 A에 대한 답은 6번이에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SR 장비의 이중 명령 횟수 6번이고 평균 가동률 물어봤잖아요 평균 가동률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따지면 6번인데 한 번 가동할 때 얼마 걸려요? 3분 걸리잖아요 3분 걸리니까 여기다가 3분 곱해줍니다 3분 곱해줘요 3분 곱해주면 토탈 6번인데 3분씩 걸린다? 18 18 18분 걸리죠 18분 걸리고 그리고 이제 단일 명령의 수행 시간은 여기서 평균 가동률 물어봤어요 평균 가동률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 명령의 수행 시간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18분이 전체 전체 걸리는 시간 중에 18분이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단일 명령도 따져봐야죠 단일 명령은 15 곱하기 0.6 곱하기 2분 걸리잖아요 15 곱하기 0.6 곱하기 2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하면 얼마가 나와요? 다하면 54분이 걸립니다 54분 그러면 단일 명령으로 처리할 때 54분 이증 명령 처리할 때 18분이에요 둘 합치면 얼마입니까? 두 개 합치면 50 62분이죠 62분 60분 18분 여기는 걸리는 시간이 54분이죠 54분 그리고 18분 해가지고 평균 가동률 구하는 거예요 평균 가동률 구하는 거니까 평균 가동률은 60분이에요 60분에 대한 54분 구하는 거죠 60분에 대한 54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9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가동률 비해가지고 물어본 게 그거죠 그래가지고 18분 또 여기서 이제 30에다가 0.6이니까 30 곱하기 0.6 하니까는 이제 54분이 아니죠 이거는 30에다가 0.6 3618 이거 18분 걸리는 거죠 이것도 0.6 곱하기 2 해가지고 18분 해가지고 이제 전체 걸리는 시간은 36분이고 자 36분이니까 이제 총 작업시간은 얼마예요? 36분 더하기 18분 해가지고 54분 아니에요 54분에 대한 54분이니까 60분에 대한 54분 얼마예요? 평균 가동률이 그거예요 90%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유사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만 해보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습 문제 아닌 연습 문제 계산 문제 아닌 계산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보관화역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10문제 내지 12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공식에 기초해가지고 푸는 계산 문제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재주문점 재주문점 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적 주문량 구하는 문제 해가지고 공식에 따라 구문하는 건 몇 개 안 돼요 수요 예측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거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론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풀어보는 건데 그래도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 중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